고맙습니다. 아침이 훌륭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일랜드입니다. 저희는 모로콕 펠즈라는 곳에 있는데요. 여기가 사실 안 좋은 성문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어제 밤에 도착을 해서 호텔을 찾으려고 구름에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호텔에 오는 동안 무려 여섯 명의 남자가 저의 길 없다면서 내가 알려줄게, 나 따라와! 이러면서 막 길을 막는 거예요. 그때부터 스트레스 폭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물이 배낭 내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조그만 애들이 돈 달라고 배낭을 자꾸 내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건 애교라고 해. 근데 어른들은 너무 힘들었어, 진짜. 그래서 사실 첫인상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또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지. 오늘 아무튼 펠즈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희는 식사를 맛있게 했고 저희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모로코 전통 가옥 리아드라는 곳인데 저희가 펠즈를 여행하기 전에 가볍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은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너무 예쁘죠, 여기? 응, 진짜. 이런 문양이 진짜 예뻐요. 타일이. 어. 그렇게 천장도 되게 예쁘거든요? 어, 맞아. 그래서 못 파서 벽이 되게 트여있는 느낌이 확 들어. 응. 저희 숙소는 꼭대기 층입니다. 근데 진짜 좀 오래된 집각이에요. 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저희 숙소가 나옵니다. 바로 왼쪽에는 약간 침발장과 짐들을 복원할 수 있는 곳이고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따뜻한 물이 엄청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큰 침대가 있는 적당한 크기의 방인데 여기 보이는 창문을 열면 또 이렇게 예쁜 테라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쪽 테라스에서 보는 뷰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숙소의 가격은 저희는 1박에 약 35,000원 정도를 주고 예약을 했는데 조식도 꽤 훌륭한데 무료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치, 이 정도면 아주 좋지. 밥 유니스에. 야, 니트. 바이 바이. 두 달 달에. 여러분, 여기 호텔 직원분께서 이렇게 지도까지 뽑아주셔서 길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알려주신대로 여행을 해볼까? 어, 이걸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 네, 네. 일단 여기로 봐요. 아, 뭐야? 아니, 엄청 무거울 것 같아. 어, 말이 까지 통해. 이렇게 매고 가네. 여러분, 뒤에 보이는 문을 시작으로 배즈의 맥이나 시장들을 둘러볼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말 들리겠지? 지금 너무 시끄러워. 여러분, 사실 어젯밤에 여기 분위기는 되게 음침하고 삭막했거든요? 맞아. 근데 낮에는 또 다른 분위기야. 어, 지금 완전 활기차. 조기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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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곧 사막을 갈 예정이거든요? 맞아. 사막에서 입을만한 것, 신을만한 것들 좀 사야 될 필요가 있어. 나 너 좋은 신발 다 버릴 것 같아. 맞아. 어, 싸다. 20일이래? 네, 20일이래. 19세운에서 스파프 100 주고 샀는데. 한번 봐볼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이런 목도리 하나 사고 싶어. 저게 20일이란 거야? 예, 감사합니다. 오, 나이. 오, 나이. 그럼, 하언만 치즈? 오, 나이. 아, 20일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래 이래 이랬어? 안녕하세요. 재밌네? 아, 너너너넛. 세븐틴까지 깎았다고? 많이 깎이긴 했는데, 20일이라고 해서 왔는데 200이 되는 건 좀. 그니까. 아니, 방금 저기서는 200 부르더니 여기서는 50이네? 똑같은 게? 바로 맞은편에 가게가. 이게 하나 살까? 네.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사막 겨울이 지금 있고, 이 아저씨 여기도 있는데? 그 얼마냐고 다시 한번 여쭤봐. 사막 지지? 100. 아니, 이게 조금 신기한 게 누가 계속 20이라고 해서 가면 다시 저 아저씨가 나타나고, 또 누가 50이라고 해서 가면 또 저 아저씨가 나타나고. 저 아저씨가 사장님이신가? 그런 것 같아. 코리아. 코리아. 오, 신발 천국. 근데 여기는 정찰제인데? 어? 뭐야? 잘 여기서 사자. 가격이 그냥 붙어있어. 속현하게. 솔직히 나 신발 하나 사고 싶긴 했거든? 이거 너무 예쁜데, 디자인이? 아, 이거 어떤 거야? 오빠가 그거? 아, 별론가? 아, 여쭤봐. 이건 여쭤볼까요? 네, 너는 걱정이야. 아, 제가 걱정이야. 네, 네. 아, 저 사이즈가 어떻게 된 건가요? 난 양말 안 신어서 좀 그러네? 그냥 신어봐. 어? 딱인데? 오빠 발이 작고 이뻐서 잘 어울리는데? 잠깐만, 딱인데? 이건 플라스틱. 그리고 몇 개 더? 그리고 몇 개 더? 몇 개 더? 똑같은 디자인으로 퀄리티가 다른 게 있대. 근데 우리는 퀄리티는 상관 없지만 구경은 해보자. 아, 바닥이 다르네. 완전 다르네. 소프트한 사이즈. 아, 인사이드도 되게 소프트하대. 그래? 어때? 체감감이? 오, 확실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조금 굽이 있어서 키 높이가 되는 느낌? 좋아? 나쁘지 않아. 음색으로? 응. 응갈지. 나이스. 축구라. 바이바이. 그래도 난 내가 원하는 거 이상한 거 같아. 그래. 송정도 이제 일이다, 일이야. 너무 오래 못 하겠어. 카메라. 축구라. 땡큐. 코리아, 웰컴 코리아. 땡큐. 70짜리 타고 비싼 카메라 잃어버릴 뻔했네. 와, 지금 너무 예쁘다. 도자기야? 응, 몰라. 너무 예쁜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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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아, 모로코 스타일. 모로코 스타일, 예. 페스 스타일. 페스 스타일. 페스 스타일. 그리고 이건 세라미코 페스. 네. 여기가 아티스트의 이름. 그리고 모로코 컬러는 모로코 컬러. 코발트 블루 색깔이 페즈를 나타내는 색깔인가 보다. 셰크 샤웬맨도 불러야 돼.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모로코 컬러. 아.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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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른구나. 아, 이런 거 진짜 가져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진짜. 깨질 거 같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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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artet 분들 좋으신데? 바이배이. 나는 몇몇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아니 근데 진짜 난 솔직히 나갈 때는 우리를 붙잡을 줄 알아보는? 근데 끝까지 저렇게 인상이 너무 좋았어 그냥 쿨하셔 엄청 우리 아예 가는 것 자! 아하 땡큐! 요이거! 잠깐만 우리가 산 카페트 모양이랑 똑같은데? 아니 여러분 저희가 셰프 샤웬에서 카페트를 샀거든요? 부모님 드리려고? 근데 똑같은데? 사하라 사막에서 만든 세계에서 단 한 분이라고 했는데 거의 똑같은데? 진짜 똑같은데? 이거 그냥 아예 똑같은데? 빨리 가자! 아니지? 빨리 가! 여러분 잠깐만 아니지? 아니 모를수록 좋은 거야 이런 건 다 빨리 빨리! 빨리빨리! 땡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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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빠른 거 다 아나 봐 그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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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분들은 한국어를 보통 다 하셔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를 한국인들 알아봐 좋은데? 어 나 솔직히 트위를 시장보다 여기가 훨씬 재밌어 그리고 훨씬 볼거리도 많고 규모도 훨씬 커 건강에도 많고 우와 코카콜라 병들을 가져가고 있어 근데 좀 너무 무거워 보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u can speak korean? Yes, a little bit Oh wow 안녕하세요 나는 살입니다 와우 신기하다 Hi So your korean is great Really? 진짜요? 아 진짜요 오 잘한다 진짜? Nice Welcome to Morocco Yeah thank you Do you like it? Yeah we like it a lot Yeah of course Do you have a youtube version? Yeah we are used to Oh really? Yeah You can follow if you want Okay of course I am sojang Sojang? Yeah 반가워요 반가워요 And what's your name? Sara Yuchang Nice to meet you Oh my god I'm so happy Because I like korean people Me too We love Moroccan people Thank you Where are you going now? Actually we just look around Because it's our first time here Did you rent your korean? No No not Only here It's a really beautiful place Do you want a join? Yeah Oh really? 여러분 갑자기 같이 여행을 하게 됐어요 So nice Okay let's go Yeah let's go Let's go I'm happy I'm happy I'm happy No don't add No don't I bought it No worry how much does it cost? 100 100 We bought 70 Really? Yeah it's good? It's good very good Oh Yeah Because they want to find it at 300 years Yeah Yeah It's so much expensive He make it by hand Yeah Yeah by hand Oh traditional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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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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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t is for free shirt Oh for free Thank you Thank you 아니 근데 동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Your sister? No we are couple Yeah we are couple Yeah we are couple We are marri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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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just couple You can You? You can Oh Monocan poo poo Other Tifts Oh 손 Hands On and Careful You hear the news Face scissors It's very cute Don't you Oh It'sClintus It's oops That's what dear It's cute Oh Beck was born 여기가 안좋은 냄새가 나서 이걸로 가리라는 것 같아 맞아 나 들었어요 여기가 공장인가봐 와 너무 멋있다 근데 진짜 냄새가 난다 아 나 진짜 아니야 냄새 나 지금 여기가 안좋은 냄새가 나 나 진짜 안가 여러분 사실 소정이가 비염이 조금 있거든요 저는 여기 냄새가 좀 별로긴 한데 이게 있으니까 진짜 괜찮아요 진짜 하잖아 I don't need it 와 여기가 더 잘 보인다 I think so 여러분 저희가 알아봤더니 여기가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죽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11세기부터 옛날 전통방식 그대로 가죽을 만들어 오고 있대 11세기? 오래됐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진짜 가죽을 만드는 공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거기는 1인당 입장료가 약 12,000원 정도 있다고 해서 지불을 하고 가보려고 해요 반갑습니다 물 튀겼다 조심해 와 그래 여기 입장료 내서라도 와야지 아 여기가 바닥에 더러운 물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되나봐 오우 여기 새새 같자 이거 진짜 똥물이다 여기 안에도 모스크가 있어 아 진짜? 아 진짜? 여기에서 여기 안에 가죽들이 들어가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엄청 오래된 기계를 아니 진짜 이게 냄새가 안 난다고? 아 이젠 난다 이제다 와 이거 워낙 더 레벨이다 와 오빠 밑에 좀 상당하죠 여기 여기 오케이 안 되겠다 이거 해야겠다 이거 다 가죽인가 봐 와 말려놓은 건가 보다 좋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여기 없었구나 네 10 10 와 이거 10이래 와 양이야? 대박이다 라몬양 그러니까 여기서 가죽을 만들 때 소 오줌이랑 비둘기 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냄새가 엄청 난데 오 오 사라 브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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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도 냄새는 심하지만 이런 경험을 또 어디서 해? 해봐야 하지 It was nice to meet you Yeah it was so nice to meet you Thank you so much Welcome 감사합니다 Are you hungry? Yes I'm hungry So would you like to have lunch? Okay yeah we can go Okay let's go 여러분 페드도 셰프 셰어랜처럼 골목이 진짜 많아서 길을 찾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글맵만 믿으세요 오른쪽 여기요 여기요 여기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식사를 할 장소는 맘스터치입니다 사실 이분이 저희 집 주인분이신데 레스토랑도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Can you eat something? Can you eat something? Can you eat something? Maybe upside 근데 여기도 너무 예쁘다 어우 손 인정 봐 햇빛이 엄청 뜨거워 위에 햇빛이 있는 건 아니겠지? 어 너무 예쁘다 음 아 이게 뷰 장난 아닌데? 여러분 위에는 자리가 꽉 차서 밑에 앉아야될 것 같아요 방어라서 있기 싫다 뭐 먹지? 사진으로 볼래요 바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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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치킨 파스타 치킨 파스타 치킨 파스타 치킨 파스타 2 치킨 파스타 1 치킨 파스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17살이요 17살이요 18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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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살이요 25살이요 25살이요 하이 스쿨 학생들은? 아니 전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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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살인데 벌써 대학교로 가구나 3살이요 26살이 다른가 보다 23살이 다른가 보다 24살을 고려해 26살이요 총 3살이요 what is your major? I wanna be teacher I wanna be teacher $% warto 아 유치원 선생님 좋다 잘 어울린다 진짜 되게 말하는것도 되게 찰칠차절하고 땡큐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웨이 복가리당 화이트 나 스파게티인 줄았는데 이거 도서 바지 시켰죠 아니 그치? 볼로네즈 아니네 그럼 뭐야? 벨로틴이라고 써있는데? 아 나 잘못 읽어 볼로네즈를 잃었다 내가 잘못 읽는데? 어? 나이스 오빠 거는 무슨 빈 데까지 생겼다 그니까 내가 봤을 때 내 거 맛있을 것 같아 되게 바삭바삭 소리 나 음 소리가 봐 우와 완전 바삭바삭 오 치킨이다 허리 맛일 것 같아 뭐야?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무슨 맛이야? 부드러운 치킨에 응 응 약간의 허리 응 근데 살짝 스위트해 오 근데 냄새가 약간 시나만 해먹어 응 내 거 너무 맛있다 진짜? I like it so much Yeah, me too Is it traditional food? Yeah, it's traditional Oh, yeah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모로코 와서 먹어본 게 제일 맛있어 그래? 응 역시 현지인이 추천해주는 음식이 다르긴 하다 이거 보다 먹어볼까? 내 건 솔직히 닭가슴살 같아 닭가슴살이 같아 생각보다 많이 퍽퍽한 닭가슴살을 으깨서 그 안에 버섯을 넣은 맛? 응 솔직히 말해서 이게 별 10개면 얘는 한 3개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같이 노니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진짜 우연히 응 고양이가 있어? 응 아니, 나 어디서 새가 이렇게 온라했더니 아저씨가 굴고 있었어 아, 새 소리가 아니었어? 우와 응 아, it's a famous Korean song 아, 진짜? 응 어떡해, 어떡해 지금 만든 거 아니야? You made this song? Me? 네 우와, 이 문 멋있다 멋있다 우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응 와 이런 상각이 너무 예쁘다 여러분, 생각보다 페즈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 밖으로 나오니까 또 달라 내가 봤을 때 굳이 메디나 안에만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오, 야외도 너무 예뻐 응 우와 정원이 너무 예쁜데? 자, 유교요 와 이곳이 뭐예요? 네, 이곳이 뭐예요? 네, 이곳이 뭐예요? 오, 너무 예뻐 네 너무 예뻐요 옆에서 네 아, 여기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잘해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 앞에 메타세카이아 길이다 메타세아 길 이게 야자수로 되어 있네? 응, 메타세카이아 길인가? 여러분, 여기 너무 예쁘네요 여기 코델이지 네 솔직히 사람 아니었으면 이런 장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너무 예쁘다, 여기에 네 오, 여기 또 새가 있대 여기 또 새가 있대 I like birds so much 진짜? 좋아? 좋아? 네, 나도 잠깐만 나도 장난치지 잠깐만, 나는 되게 스페셜한 새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닭이야 아 Free 닭을 좋아하나봐 닭을 좋아하나 봐 너는 치킨 좋아하나? 네 난 그냥 먹으러 its pretty 여긴 비둘기가 있어 수정, 근데 나는 피준이 이렇게 갇혀 있는 건 처음인데 근데 쟤네 진짜 텅텅하다 한국에서 너무 귀찮고 감사합니다 모로코 파이팅! 모로코 코리아 모로코 코리아 모로코 뭐 파이팅 슈카랑 땡큐 살라말라이쿰 살라마솔라 이차라우 바라카수 여러분 사라는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인사하고 갔고 이제 저희가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길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너무 재밌었다 응 아우 재밌겠다 여기서 다 보이네? 여러분 우와 빠이빠이 빠이빠이 비싸만 이거 싫어요? 이거 진짜 뭐야?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느낌이 처음이에요 솔직히 카메라에는 솔직히 그저 그렇게 담길 수도 있는데 너무 광활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마리니드 왕족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여기 무덤이야? 어 무덤이야 이렇게 사방으로 아름다운 전경으로 볼 수 있는 곳이라고요 어 저 앞에도 너무 멋있다 아니 앞쪽에는 집들이 너무 예뻤고 여기는 또 자연이 너무 예쁘네 우와 진짜 입틀막 아니 근데 대박인 건 여기가 불과 아까 그 시내에서 택시 타고 6분 거리 6분도 안 걸렸어 솔직히 진짜 여기는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꼭? 어 여기 무덤 있네 진짜 어 있잖아 여러분 사실 저희가 패즈에 대한 편견을 갖고 여행을 시작한 감이 있는데 지금은 생각이 180도 달라졌어 진짜 모두가 솔직히 친절했어 난 불친절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다 사람들도 너무 좋았어 그리고 특히 사라를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오늘 너무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패즈는 꼭 오세요 여긴 특히 더 오세요 아쉽지만 오늘 영상 여기서 끝 안녕 내가 몰래 가볼게 저 사이로 얘네 귀 안 좋잖아 눈이 안 좋은 거야? 눈이 안 좋아? 어 새끼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니까 양팔 봐봐 얘는 염소야 양 아니야? 양이야? 어 어 너가 오니까 다 가는데? 오빠야 저번에 세 번째는 가스에 츄는 우리의 생가 흘리로 우리의 생가 우리의 생가